새롭게 출시된 D85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유효화소수 4575만 화소, 그리고 상영감도 64부터 25600, 그리고 연속 촬영 약 7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. 배터리 그립을 장착시에는 최대 부연사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D850 같은 경우는 화상 사이즈도 라지, 미디엄, 스몰로 선택할 수 있으며 로우 파일 또한 라지, 미디엄, 스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라지로 했을 때는 4500만 화소, 미디엄으로 했을 때는 2500만 화소, 스몰로 했을 때는 1100만 화소로 로우 파일 촬영이 가능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